아쿠아프런트 데이로 샴푸를 하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보는 델과 약간 손상은 있어요. 있지만 저는 N과 아쿠아프런트 A를 믹스해서 1차 연하를 보겠습니다. 보시면 모발이 젖어있는 상태예요. 마른 상태가 아니라 젖어있는 상태입니다. 젖어있는 상태에서 N과 아쿠아프런트 A를 1차 도포해서 1차 연하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원터치로 도포하고 10분 자연방지 하겠습니다. 10분 연하를 봤습니다. 봤는데 약간 화난제가 부족한 느낌이 나죠. 그래서 다시 한번 N하고 파워하고 O를 믹스해서 2차 연하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저는 연하볼때 얇게 이렇게 색형을 떠서 하는게 아니라 그냥 저희 이렇게 터치할때도 두껍게 우리가 연하하면서 여기서 시간을 다 버린다면 안되겠죠. 그래서 정확하면서도 또 많이 떠서 자 어때요? 인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죠? 제가 이렇게 해서 2차 연하 5분 본 후에 샴푸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퀘크의 장점인 더블 뿌리산지 해보겠습니다. 90도 각도로 편넬을 그려주신 상태에서 13mm로 이렇게 아이롱만 그려주세요. 하나, 둘, 셋, 그려 빼기 이 상태에서 16mm입니다. 그대로, 90도 각도에서 그대로 그려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아이롱만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해서 자, 옆으로 빼기 이렇게 하면 더블로 뿌리가 떨립니다. 네, 다시 한번 해주겠습니다. 자, 퀵가의 장점입니다. 네, 퀵하면 돈이 길어서 음, 뿌리도 굉장히 잘 사는 것 같아요. 자, 뒤집고 각도 그려주시고요. 그대로, 위에서 아래로 자, 놓으신 다음에 네, 한 번, 두 번, 세 번 하나, 둘, 셋, 옆으로 빼기 이 상태에서 16mm입니다. 그대로, 90도 각도에서 더블이에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옆으로 빼기 이렇게 하면 더블로 해서 뿌리가 많이 자라요. 자, 이렇게 해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연예인 덮개를 가지고요. 찡, 당겨주세요. 그럼 별도 잡히면서 네, 컬도 조금 더 강하게 잡히겠죠? 네, 쭈콩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네, 끝만 네, 한 바퀴 반 정도 다시 한 번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 번 잡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제가 약간 수분이 있어서 두 분 한 거거든요. 자, 한 바퀴, 두 바퀴 자, 한 번 다려주시고 다시 한 번 잡으시고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자, 이 상태에서 다려주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펼쳐주시는 거예요. 컬커는 봉이 길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쭉 하셨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펼치면 되겠습니다. 네, 우측 파트입니다. 우측 파트도 마찬가지로 수분 한 번 날려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쭉 펌이에요. 연예인 덮개를 덮으신 다음에 이렇게 쭉 당겨주세요. 네, 이 상태에서 어때요? 다시 한 번 네, 이렇게 잡으시고 네, 천천히 돌려주세요.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를 덮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잡으시고 한 바퀴 두 바퀴 자, 이 상태에서 한 번 다려주시는 거예요. 수분이 날라가고 있죠? 다시 한 번 잡으시고 한 바퀴 두 바퀴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펴신 다음에 어때요? 이제 픽하는 봉이 길니까 수분이 건조되라고 자, 이래서 아래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백파트입니다. 백파트도 수분 한 번 날려주시고요. 자, 결을 잡으면서 동시에 잡아줄 수 있어요. 이렇게 쭉 한 번 자, 다시 한 번 잡으시고 쭉 두 번 자, 어때요? 결이 잡히는 게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잡으시고요. 쭉 당겨주세요. 네, 이 상태에서 그러면 매직기를 안 쓰셔도 네,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네, 이렇게 한 바퀴 반정도 네, 실컷이라 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기다려주기 이 상태에서 한 바퀴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한번 달려주시고요. 어, 윤기 굉장하네요. 한 바퀴 두 바퀴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요? 펼쳐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펼쳐주시는 거예요. 공이 길이기 때문에 자, 이 상태에서 숨이 다 완전히 건조되네요. 에어패를 당겨 딱 놓으세요. 이렇게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백파트입니다. 백파트 자, 이렇게 잡으시고요. 볼륨감을 극대화하시기 위해서 연예인덕계를 잡으신 다음에 쭉 네,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잡겠습니다. 자, 연예인덕계를 잡으신 다음에 쭉 두 번 네, 볼륨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제가 이 방법을 쓰고 있어요. 자, 덮으신 다음에 쭉 그러면 결도 잡히는 동시에 볼륨감도 굉장히 크게 잡혀요. 이 상태에서 네, 끝이 끝까지 다 들어갔네요. 끝이 이러면 이 상태에서 연예인덕계를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잘해주기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잘해주시고 다시 한번 잡으시고 한 바퀴 두 바퀴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연예인덕계를 이렇게 핵하는 공이 기름이 금방 건조돼요. 자, 위로 올렸다 놓으세요. 이렇게 세주시니까 어때요? 굉장히 볼륨감이 생깁니다. 이렇게 해서 중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중화하고 샴푸하고 나온 모습입니다. 22mm로 해서 전체적으로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아있어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해서 완전 번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떠말리고 있습니다. 그냥 특별하게 할 게 없이요. 그냥 여기 첫 위치에다만 바람을 넣어주시면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앞에도 분흥량이 많이 아름답게 본 것 같고요. 보시면 좀 자연스럽게 분스펌이 됐는데 자, 보시면 그냥 말리기만 했어요. 근데 뿌리가 조금 더 가까이 와주시겠어요? 보시면 네, 이렇게 뿌리가 많이 살아있습니다. 네, 제가 일부러 뭐 드라이 한 게 아니라 그대로 그 다음에 앞쪽에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런 부분에 이런 실루엣이 이렇게 생깁니다. 예쁘게 이렇게 해서 보시면 네, 어떠세요? 예쁘죠? 이렇게 묶었을 때도 네, 굉장히 아름다운 컬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쁜 사진도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래 Hungo 감사합니다. 1,2,3,4 이렇게 찍어주시면 훨씬 더 히터의 발각이 되겠죠?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치워보겠습니다. 피카에 있는 스테인 첩체를 가지고 지펌을 해봤어요. 그리고 지펌에다가 키라테 플라워하고 키라테 핫 오일을 넣어서 했습니다. 한번 위에 보시면 벽개 아이롱을 가지고 찍었거든요. 그래서 균일한 위치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볼륨감이. 원자님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머리가 엄청 길어요. 그래서 이게 화면에 꽉 찰지 모르겠는데 피카도 길고 우리 고객님의 모발도 길어요. 그래서 디스커넥션으로 커트를 한 다음에 한번 저희 피카롱 아이롱을 가지고 와인딩 해보겠습니다. 습을 한번 날려주시고요. 19mm로 와인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큼이라 요새 조금 리치를 강하게 잡기 위해서 조금씩 뜸을 먼저 두고 있습니다. 그냥 피카는 공이 길어요. 그래서 그대로 와인딩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연예인덕계를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달아주기 이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돌돌 돌리세요. 그 다음에 잡으세요. 그 다음에 연예인덕계를 천천히 돌려주시는 거예요. 한 바퀴 됐죠?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잡아주시고 다시 한번 또 잡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서 수분이 조금 건조되도록 여기 다 들어갔죠? 이 상태에서 조금만 이렇게 펼쳐주셨다가요. 네 다 됐네요.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늘로 우측 상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좌측 파트는 이렇게 해서 공이 들어가지만 우측 파트에서는 이쪽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이쪽으로 보면 이쪽 방향으로 하면 되겠지만 반대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자, 이 상태에서 그냥 네 자, 두시로 한번 주시고요. 자, 두시로 한번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두시로 한번 이렇게 해주시고요.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펜을 주면서 하시면 네, 잘 돼요. 자, 우측에서 좌측으로 넘어가실 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여기 층이 있죠? 층이 있는 데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호텀을 드리면서 네, 여기 끝이 있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네 자 제가 이제 디스퍼네션을 치다 보니까 층이 끝났겠죠? 자, 19mm로 와인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끝이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연예인 덕계를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덮어주기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연예인 덕계를 덮으시고요. 이렇게 돌돌돌 돌려주세요. 한바퀴 네 한바퀴 있죠?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네 해주시고 자, 다시 한번 꼭 잡으시고요. 얘를 이렇게 돌돌돌 돌려주세요. 한바퀴 네 이렇게 잡으시면서 네 벌써 시선이 다 건조됐네요.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잡으시고요. 그냥 내 앞을 당겼다고 놓으시면서 조금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되었습니다. 털감도 있고 자연스럽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예쁜 모습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